롱맨같은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야 진짜 브금 롱맨같아 할까? 벤처 키드? 난이도 기본 야 롱맨 아니냐 이거? 저 아래 으아아악 뭐야 너무 쉬운데? 이거는 그냥해도 깨겠는데? 너무 쉬워요 일단 이건 뭐야 뭐? 아하 이런거로구만 어어어 물고기 나온다 나이스 풀필 자 보스전이군요 너무 쉬운데? 패턴이 없잖아 나 이거를 누가 못피해 자 이것도 어? 어어어 너너너너너너너넛 안돼 엏 어땠 어때요 정말 쉽죠? 그 포스를 잡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좀 이게 소름끼치게 똑같은데 라이트 박사님이다 야 이거 캡콘 소송 안하냐? 롱맨에도 차지차 없는 롱맨 많아요 잠깐만 저런 보습도 있는 아 저런 형태의 개도 있는데 야 저 그 롱맨 마스코트잖아 짬맨인데 이거? 아 점프 안 넣어야지 점프 눌러지 그리고 이게 만원 만원이라는 게 난 믿기지 않아 이걸 돈 주고 사는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원이나? 물론 난 만원 주고 샀지만 이거 롱맨 엑스원에 있는 그 무기 시스템이랑 똑같잖아 거기서도 서브탱크를 먹을 때 저 부메랑으로 먹어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캡콤 이런 거 저작권 되게 민감한데 이거를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아니 아 그리고 아 레벨 디자인도 잘못했잖아 아 당했다 이거 평가도 없네 난 이 짤만 봤을 때 와 이거다 싶었거든요 봐봐 이 부메랑을 날리는 소년과 이 창을 피하는 절묘한 모습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체력 평가가 괜찮았다고? 평가가 괜찮았다고?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도우로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savannah 고맙지 가요